박일람씨가 그의 밴드 젊은 그들과 연습에 한창입니다. 그는 올 3월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. 반가운 소식이죠. 올해는 꼭 자신이 직접 쓴 노래도 선보일 예정이라는군요.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곡이 썩 마음에 안들어 제가 쓰고도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자꾸 고추고추하고 있습니다. 곧 나올 겁니다. 과연 그가 어떤 곡을 들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